이 오제당은 하루 묶였다니 남겨서 들어가야지 오우 맛있겠다 오물이 벌써 생겼네 이제 옮겨야지 이제 옮겨야지 좋아 열정 어묵 왼쪽 냄새가 나지 않네 아니 호들이랑 꼬치갈 거 아니야? 몰라 뭐 갈았잖아 계란에 준비할 때, 계란에 준비하였어요 이것도 양념이야 아까 양파 다 가렸잖아 제일 많이 안에 먹자 후추냉이 또 물에 넣어줘요 남은 수육은 우리 집 아이들에게 재능 기부 그 많던 황금논도 사라지고 이제부턴 너의 놀이터다